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챕터 02. 기계동력학입니다. 자, 이 기계동력학은 우리 일반기계기사에서 나오는거지. 자, 일반기계기사, 기계학학, 시험과목이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그 다음, 5과목이 기계제작법. 도화기, 기계동력학. 4과목이 기계제료. 도화기, 유압기기. 자, 이제 저 쭉 들었습니다. 그럼 기계동력학 이거 한 과목 남은 겁니다. 그럼 재료역학에서 제가 강의 한 대로만 쫙 하고 기출문제 들어가면 20개 중에 14개는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너무 쉽게 쉽게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웬만하면 외우는 양을 적게. 그리고 공기업이나 다른 데 시험 봐서 안 물어봅니다. 열역학에서 20개 중에 의외로 이게 16개 정도 나옵니다. 유체역학이 20개 중에 이게 14개 정도는 제가 한 내용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중에 이런 분이 있어. 저는 이 6개까지 더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 이 6개를 더 맞추려면. 여기서 4개 맞추려면 16개 하려고 공부하는 양의 2배가 들어가요. 유체역학은 6배 정도 들어가. 6개도 맞추려면. 그러면 우린 여기서 14개, 16개, 14개 수준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더 높게는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2. 여기서 플러스 4. 여기서 플러스 2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계재료 및 유학기기 이건 10개만 나오면 되는데 유학기기가 유체역학만 열심히 하면 10개 중에 4문제는 유체역학으로 풀어. 그럼 유학기호만 조금 외우면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 10개 나오자고 되는 겁니다. 10개인데 저는 기계재료 제가 열심히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 많이 하셔야 돼. 왜? 공기업에서 기계재료가 50문제가 나오는데 10개가 나와. 기계재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료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합쳐서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와. 2개 내지 2개 나와. 설계가 한 2개 나오고. 기계설계. 여러분들 2차 시험 가서 기계설계인데 거기서 나와봐야 2개. 그럼 여기서 너무 힘쓰지 말라 이거야. 왜? 출제하시는 분도 사회에 나가면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매트랩으로 다 풀려. 그리고 프로그램 매트랩 말고도 더 좋은 프로그램 많아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매트랩 안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고전적으로 배우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면 끝납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기계 동력학이 문제인데 기계 제작법 제가 신경 많이 쓰라고 한 이유는 여기서 10문제가 나옵니다. 10개 나오는데 여기서 7개는 맞아줘야 됩니다. 왜? 기계 동력학이 어우 어부지게 어렵게 나와.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되는 기계 동력학인데 이 동력학은 크게 구분하면 스테릭, 다이나믹하고 다이나믹스 하면 동력학이지. 이게 보통 기계계열에서는 3학년 때 배웁니다. 그럼 3학년 배우기 전에는 뭐합니까? 스테릭을 합니다. 이 스테릭 하는 거는 정력학이라고 그래. 그럼 이 정력학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 재료역학 들어가는 거야. 이 재료역학이 아니라 우리 3차원 들어가는 거지. 어쨌든 재료역학. 메토리알 오브 스트렝스 해가지고 스트렝스 오브 메토리알 해서 재료역학. 그럼 정력학, 스테릭을 하면 다음에 이 정력학이 아주 지겨워. 그래서 보통 남학생 같으면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갔다가 딱 들어왔어. 들어와서 보니까 정력학은 학점이 C야. 근데 이 스테릭을 모르면 다이나믹은 정말 힘든데 이게 이제 3학년부터 들어가는 거지. 와 힘들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 힘든 거를 지금 기사시험에서 하는 건데 이쪽에 기계 동력학 10문제 나오는데 10문제가 다이나믹스에서 나옵니까? 아니야. 다이나믹스에서는 동력학에서는 한글로 합시다. 동력학에서는 3개 나와. 그럼 7문제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진동에서 나와요. 그럼 다이나믹스 3학년 때 하고 4학년 때 가면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나오는데 대개 다이나믹스 강의한 교수님이 바이브레이션 스테릭, 다이나믹스, 바이브레이션 전부 한 교수님이 하는데 교수 한 분이 아주 깐깐하신 분이에요. 깐깐하다는 얘기는 실력도 좋고 학점도 잘 안 줘. 그래서 보통 스테릭 하면서 질려버리면 다이나믹스 안 해. 그리고 바이브레이션도 안 합니다. 왜? 선택과목이야. 너무 어려워서 안 해. 이건 누구만 합니까? 대학원 진학할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동력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동력학은 우리 10개 중에 몇 개만 맞으면 되냐 하니까 3개를 잡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3개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거 3개 해가지고 기계제작법 7개, 기계동력학 3개 해서 10개죠. 제가 기출문제 풀면 최소한 최소한 기출문제는 2년 치는 풀어야 돼. 2년 치. 그러니까 6회분은 봐야 됩니다. 6회분. 3년치만 보면 돼. 그럼 1년, 3년치도 필요 없네. 2년치만 보라고. 최소. 2년치는 최소 봐야 붙습니다. 그랬더니 저 집에서 혼자 풉니다. 그럼 떨어져요. 제가 푸는 방식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떨어질 일이 없어. 왜? 평균 10개 더 올라가거든. 그럼 절대로 과목낙재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 기계동력학이 시험 보는 사람 중에 약 40%가 떨어진 사람의 40%가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에서 과목낙재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기계제작법을 제대로 안 했어. 기출문제만 외우고 들어가. 동력학은 포기.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동력학에서 몇 개는 나와야 됩니까? 3개는 나와야 되니까 제가 3개 이상 나옵니다. 어떤 친구는 10개 중에 9개 맞았다는 친구도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덜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몇 개. 3개는 나와야 됩니다.